달의 모양은 왜 변할까요? 궁금해요 비밀? 응, 그래, 달님한테는 뭔가 엄청난 비밀이 있어 뭐? 그리그리,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야? 응, 내가 매일 밤 여기서 그림을 그렸는데 처음에 달님은 손톱처럼 가라내란 모양이었어 어? 어제랑 달라졌잖아 그런데 다음 날은 달님이 더 통통해졌더라고 다음 날도 달님의 모습은 매일 밤 달라지는 거야 여기 내 그림을 봐 처음엔 이런 모양이었는데 점점 통통해져서 지금처럼 둥근 달님이 됐잖아 우와! 도대체 달님에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음, 내 생각엔 말이야 달님이 하나가 아니라 많이 있을 것 같아 난 첫째, 매신한 달님 난 둘째, 통통한 달님 난 막내, 동그란 달님 이렇게 많은 달님이 바꿔가면서 나오는 거라고 아니야, 아니야, 달님은 하나밖에 없어 내 생각엔 달님은 아주아주 씻는 걸 싫어해서 얼굴이 까미진 거야 그런데 달님 얼굴이 그게 뭐예요? 너무 지저분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아이, 괜찮아 아이, 참 아직도 더럽잖아요 응, 저리 가 깨끗이 팍팍 닦아야 해요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서 둥근 달림이 된 거라고 아니야,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다니까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아휴, 나도 모르겠다 얘들아 어? 어? 난 달나라에 놀러 왔지덩 히히히 아이, 근데 달이 안 보인다고 음 해님! 어허 짠! 이젠 제가 보이죠? 달은요,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있으면 안 보이고요 보시다시피 해님이 날 비춰줘야만 보여요 그럼 달의 모습은 왜 달라지는 걸까요? 난 핀의 이야기처럼 여러 개가 아니고요 또 퐁의 이야기처럼 씻는 걸 싫어하지도 않아요 달은 둥근 공처럼 생겼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처럼 말이죠 나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 나는 달림과 아주 친하답니다 제 모습이 자꾸 달라지는 건 제가 빙글빙글 돌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달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빙글빙글 돌아다니죠 히히, 그래서 자리를 바꿀 때마다 햇빛이 비추는 곳이 달라지게 된답니다 달림이 여기 있을 땐? 해님이 조금 비춰서 가느다랗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을 땐? 빛이 더 많이 비춰 더 통통하게 보이죠 여기로 오면? 햇빛을 많이 받아서 둥근 달이 잘 보이죠 그러니까 달의 모양이 달라지는 건? 달이 지구를 빙빙 돌면서 햇빛이 비추는 곳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모양이 자꾸 달라지더라도 전 언제나 둥근 달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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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둬라 어지러워, 이래 어? 어? 핑, 노란 물감 준비해 줘 핑! 알았어 펑! 빨간색 물감 어떻게 됐어? 어? 지금 짜고 있어 아우, 얘들이? 얘들아, 빨리빨리 해! 오늘 밤에 다 그려야 한다고! 내일은 또 달림이 변한단 말이야! 알았어! 동글동글 달림은 빙글빙글 돌아서 해피 잭 받는 것만 우리 눈에 보이죠 빙글빙글 달림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달림 모습 매일 변하죠